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머리를 좀 잘랐어요. 어떤가요? 아직은 좀 많이 어색한데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. 오늘 아침은 어제랑 기운이 비슷한데도 체감추위가 좀 덜한 것 같아요. 바람이 좀 덜 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따가 낮에는 어제보다 더 기운이 높다고 하니까요. 밥먹고 산책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제 날씨가 좀 풀렸길래 저는 밥먹고 동네 한바퀴를 돌았는데 정말 좋더라구요. 그래도 이렇게 기운이 크게 벌어지니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.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